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로 완성되는 신주거타운의 중심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견본주택 안내를 도와드릴 아나운서 손보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임혜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요. 이미 완성된 창원시 대원동의 생활 인프라와 대상공원의 쾌적함이 더해져서 수준 높은 일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평판 1위에 빛나는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이곳에서 누리게 될 프리미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단지 설계부터 입지, 세대 내부 모습까지 지금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입지 환경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러 가실까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37-1번지 1원에 세워지는 아파트로 입지 조건부터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가득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창원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입지와 인근에 조성되는 대상공원 덕분에 쾌적한 공세권의 프리미엄까지 누리실 수 있는데요. 이 대상공원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무려 83만 제곱미터라는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 단지 옆으로는 창원천이 흐르는 수변공원과 대원레포츠공원, 창원수목원 등 다양한 녹지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도심 속 에코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곳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뭔가 벌써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싱그러움이 마구 느껴집니다. 이처럼 쾌적한 입지 환경은 100점 만점에 200점인데 교통 인프라도 이렇게 훌륭할까요? 그럼요. 아주 훌륭합니다. 힐스테이트 마크로에는 교통 인프라 역시 퍼펙트한 곳입니다. KTX 창원중앙역,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편리하고 빠른 광역교통망은 물론이고요. 창원 핵심도로인 창원대로와 창의대로, 원의대로가 단지에 인접해 있어서 시내 이동 역시 매우 수월합니다. 여기에 완암IC를 이용해서 부산과 김해 등 인근 대도시로의 이동 역시 편리한 곳이에요. 어쩜 뭐 하나 정말 빠지는 게 없는, 부족함 없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생활 편의시설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물론 기대하셔도 되죠. 단지를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홈플러스와 뉴코아 아울렛, CGV, 창원 파티마 병원, 시틴 세븐몰 등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는 요즘,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힐스테이트 마크로엔과 인접해 있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역시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와, 쇼핑과 문화, 의료, 거기에 워라벨까지 정말 어느 한 부분 빠짐없이 이미 완성된 중심 생활권을 여러분께서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좀 어떤가요? 교육 환경도 완벽합니다. 직선 거리 160m에 대원초가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3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하고요. 반경 2km 이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이 모든 교육 인프라를 걸어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쾌적한 공세권 프리미엄부터 생활과 교육, 그리고 이들을 모두 누리게 해줄 교통특권까지 역시 힐스테이트가 만드는 생활의 풍요로움은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더 나아가서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모형도로 이동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외관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멋스럽고 트렌디합니다. 지금 보시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에는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3층 규모의 8개 동으로 59타입 552세대, C11타입 293세대, 84타입 106세대, 이렇게 총 951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일반 분양은 59A타입 119세대, 59B타입 49세대, 이렇게 168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가 4배의 판상형 설계로 체감과 환기가 우수함은 물론 남양 유주의 단지 설계로 탁 트인 조망권까지 확보한 곳입니다. 와, 역시 힐스테이트 이름에 걸맞는 우수한 특화 설계네요. 그런데 혜정 씨,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는 주민 공동시설이 좀 유명하잖아요. 이곳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역시 입주민을 위한 전용 주민 공동시설 준비돼 있나요? 네, 그럼요. 먼저 106동과 107동 사이에 지하 1층에 위치한 주민 공동시설은요. 체력 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스트레칭 룸, GX 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HI 숲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클럽하우스는 물론 코인 세탁실, 사우나, 프라이빗 오피스, 마을 흔적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101동과 108동 사이 지하 1층에 위치한 주민 공동시설에는요. 쾌적한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남녀독서실과 1인독서실이 들어있는 상상도서관이 있고요. 101동 1층에는 골들 라운지와 106동 앞쪽으로 어린이집이 마련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고 차별화된 시설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마크로에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단지 내부의 조경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주민 공동시설 이외에 쾌적한 환경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혜정 씨 숨 안 차세요? 숨 찰 정도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듣기만 해도 온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주민 공동시설이 아주 가득하네요.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힐스테이트 마크로행인데요. 저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래서 다들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59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 소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